두 스쿼드 너무 쉽죠 1번 오빠? 화이팅 화이팅 이번이 화이팅 어머 나한테 홀렸구나 어 오빠 살려줘 안녕하세요 오빠들 안녕하세요 이번이 오랜만이에요 네 어휴 안녕하십니까 오빠들 저희 어디 갈까요? 섹시 가현님께서 골라보세요 섹시 게이예요 아 게이예구나 하하하하 찍어주세요 따라갈게요 따라가고싶네요 우리 파라다이스 가서 파라다이스 보실 오빠분 계세요? 갑자기 가게 치러졌어 아아아아악 나 데려가야겠다 파라다이스 헝관에 데려야겠다 한 분 저랑 같이 가주셔야 돼요 저 너무 가누려가지고 1번님 잘 부탁드려요 1번님이 책임지세요 아우 전 못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스트레스야 벌써 적응해야죠 뭐 같은 팀인데 20분 동안은 적응해야죠 두스쿼드 두스쿼드 너무 쉽죠 1번 오빠? 화이팅 화이팅 문이 화이팅 2단이냐 일단 안이러다 바라다 어머 나한테 홀렸구나 서프라이즈 마더팍커 어어어어어어어어 숨는 것 봐 어떡해 무섭단 말이야 2층에 있네 우리 2층 대가리 빼꼼 내밀면 내가 키위 터트릴게 오빠들 이렇게 다 잡은거 아닌가 우리 아니에요 앞에서 총소리 났었어요 저 방금 풍경 아 저 목소리 진짜 익숙하지가 않아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걸 어떡해요 호호호호호호호 대단하다 연예인이신가 제가 마지막 코콜에서 사망 떴거든요 뜨기는 맞은편에서 싸우는 소리 계속 났었거든요 몰라 둘이 돼 걔 오빠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생각이 짧았네 Y자에 없나요? 10자가 아니라? 어 10자 10자 나 지금 핀치야 나 지금 핀치야 확인 아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오씨 어디 있는 뼈 아 플레워군 수고했어요 아 플레워군 수변실에 2명이 다 아니었네 3명이 온다 안녕 오빠들 오빠 아 텐션 봐 3번 오빠가 정해줘요 안녕하세요 뉴페이스 4번 오빠님 안녕하세요 뉴페이스 어 나가는 거 아니야?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더라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럼 쌈미 갈까요? 네 쌈미 가서 다 먹어야죠 쌈 싸먹어야죠 물 먹는다고요?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조심해요 2번님 근데 왜 4번 오빠는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놀랬을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럽 처음에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4번 오빠 혹시 마이크가 안 되시는 거면 샤미를 4번 핑핑핑 찍어주세요 핑핑핑 옳지 말도 잘 듣네 나 말 잘 듣는 남자가 좋더라 여자래요 제가 언제 여자라고 했나요? 4번이 여자래요 아 그럼 제가 4번님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4번님 너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? 고마워요 우리 잘해봐요 3번만 비해 다녀야겠다 오빠들 내가 때려잡고 있어 오빠들 내가 때려잡고 있어 이 새끼 이 이 이 이 이 이겼어 오우 오우 너무 쉽다 아 도망가야지 오빠 이기도 하네 나 맨날 지는 줄 알았는데 나 여기까지인가 봐 살려줘 살려줘 오우 다른 오빠가 날 도와주고 있어 도와주러 온 게 아닌가? 도와주러 온 게 아닌가? 아 개XXX 우리 오빠 죽었네 아 여러분도 같이 죽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지 4번님 죽으시고 1번님도 빠르게 죽으세요 오우 1번님도 죽으셨어 아이고야 1번 오빠 앞에 있는 사람이랑 상견례하는 거예요? 맞절하고 계시네? 아우 미친 어 그렇게 말하니까 더러워지잖아요 아 오른쪽에 소리 나잖아 오빠 어머 이 오빠 어이씨 막혔어 멋져 어머 이 오빠 너무 잘 쏜다 한 번이야 너무 비교되네 뭐야 어머 이 오빠 너무 에임이 반듯하다 너무 잘해 흠 흠 사람도 이렇게 밤듯할까 이 오빠 정체가 뭐야? 얘 몇 킬이야 까임분을 하시는데 아우 너무 섹시하다 아 죽였어 어떡해 아까 살렸던 일을 해 어 오빠 그럴 필요 없는데 이 오빠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결혼하셔라 2번님 전판 너무 너무 멋진 퇴장 아니에요?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악당 퇴장한다 살짝 이런 느낌이었어 오빠 다 자꾸봐 다행이네 하하하하 나는 2번님만 따라다니라구요 3번 오빠 따라다니니까 사람이 몰리더라구 내가 사람을 좀 모으는 그런게 있나봐 3번 오빠 이제 그 목소리하기 좀 힘들어 보인다 목에 가래가 좀 차긴 하는데 괜찮아요 네 찍어주세요 3번 오빠 이런 데 좋아하지 않아요? 그럴 것 같은데 아 나 근데 2번님이랑 함께하면은 부트캠프 3창도 가능할 것 같아 3창 가면 10초만에 죽더라구요 아 근데 4번 오빠도 3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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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2번 오빠 몇 번 창고에 내릴거야? 따라가야지 바닥에 그런거 안돼 바닥에 창고 한개씩 먹어있으니 내 위에 누워 아 미친 아아 난 또 게이 오빠 옆이네 아 나 꺼져 아 아 아 오빠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마 여프라족 가요 아 좁아죽겠네 진짜 오빠들 내가 뒤치게 할게 아 리썕 우리 바로 옆 사분 바로 옆에 아 밖에 내가 죽여줄게 당황하니 믿어 넙 넙 정석 쫄았어 부랄이 요만해졌어 사본 오빠 나 따라와 여깄어 개피야 얘 피 안먹고 있어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 역시 1번 믿으면 안될거 같애 가엾어서 어떡해 어우 섹시해라 어우 가엾어서 어떡해 약을 좀 주지 오빠 여기 구상 하나 있어 내가 먹어야 될 거 같아 미안해 괜찮습니다 큐비어 드실 분 오빠 나 큐비어 너무 좋아하잖아 아니 카구팔 안먹어 애들 빠진거 같은데 내가 봐도 그래 너무 조용하거든 개이 오빠 부서서 도망갔나봐 응 그런거봐 목이 너무 아파요 반개가 오셨습니다 목이 너무 아픈거 같아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마워 여기 M4 드리브 M4 잠깐 기다려 내가 바로 갈게 2번 핑 4번 입이 되신다 야 그 앞에 있는 M16 드시면 되실 거 같은데 쓰레기라 그래 M16이 아니라고 나 어울리시는 거 같습니다 아 근데 1번 오빠 지금 나 관음하고 있는 거야? 다 보고 있는데요 다 관음 중이에요 시발놈들어 안녕 4번 오빠 포부에 부른다 시발놈들어 어머 4번 오빠 입이 걸쭉하기도 하지 시발놈들어 얼른 시발놈들어 뭐야 뭐야 야 빨리 해야지 게임 애기야 네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욕먹는 거 아니야 게임이 존나 재미없게 하네 어머 죽어버렸네 흐흐흐흐 헛흐흐흐 내 새 전화 먹었어 흐흐흐흫 지금 4번 오빠가 2번 오빠 머리에다가 에임 기여놓고 있었어 좀 먹으러 갑시다 일단 부트캠프 다 털어봐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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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4번 오빠는 정신을 못 차렸나봐 자기 자란다 4번 오빠 도망간다 이제 솔로네 이제 우리 2번 오빠 에임이 얼마나 좋은데 아깐 운이 좋았던데 사보님 뒤통수에 총을 두 개 정도는 가볍게 박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그래 아파 죄송합니다 그래 친구야 네가 좀 친구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교육을 시켜야 돼 친구는 얼마나 예의가 봐라 죄송하다고 그러고 말이야 아 시발놈들아 기다렸다 잘 가 애기야 오면 산다 오면 산다 오면 산다 아 깜짝이야 어휴 갔네 갔어 저러니들 때문에 너무 피곤한 것 같아 감정 소모해야 되고 말이야 2번 오빠 믿어 네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 죽은 경험이 있어서 창문 뚫고 폭탄 들어왔어 창문 뚫고 아 전라도 오는구나 아 전라도 오는구나 처음 알았다 진짜 아 전라도 오는구나 보급아 떨어져라 얍 어 비행기 오빠 안 그래도 된다니까 또 마음 표시해주네 방 속일 것 같은데 먹어도 지랄이고 안 먹어도 지랄이네 먹고 나와도 숨을 데가 없는데 너무 이거 딱 처맞기 좋은 자리라 저거 가지마요 지금 18명이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거야 도박 걸어요 그냥 먹고 먹고 한번 근데 먹을 필요가 없네 총 괜찮아 오빠 아 총 나쁘지 않아서 아니 그러자 나오면 어떡할라구요 아이씨 가자 그죠? 뭐 나왔어요? 그죠? 그러자 나왔죠 아 역시 나의 판단은 정확해 1번 오빠 뇌가 조금 섹시하다 다시 보이는데? 아 이번 일 저분 좀 어떻게 해줘요 나 무서워 이제 아까 힘들다며요 네 힘들어요 뭐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거지 별거 있나 어 좋은 마인드 어차피 11명 남았어요 어떻게든 원이 건너가야 될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왼쪽으로 와라 죽을까 내가 미안해 오빠 아 참모님이 되는 일이 없지 자기장도 도망가는거 봐 어머 오빠 9명 남았어 7명이야 세상에 이거 진짜 치킨 먹는거 아냐 4명 3명 있을거야 아마 아 앞에있다 여기있다 쟤 뭐해? 나무랑 강강술래하는거 봐 하하 너무 용감하다 오빠 뛰어 너무 아깝다 바보같이 못산네 오빠들 나 밥먹으러 갈게 네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Hey 뭐하셨어요 아멘